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에 대한 윤리위 징계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이준석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와서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 강신업 변호사는 오늘인 8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준석의 징계 소식을 전하며 이게 바로 불공정과 몰상식의 현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이 한참이나 부족한 징계라는 취지입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그러면서 만만한 게 힘없는 김철근이라며 이준석이는 제명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서는 경찰은 이준석 성상납 알선수재 증거인멸 교사 사건을 조속히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시도 등 구속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성상납 우혹보다 더 나쁜 것은 당대표가 자신의 정무실장을 시켜서 증거를 인멸하려한 증거인멸 교사죄라며 이준석이는 즉각 제명되어야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이준석이가 마치 법위에 있는 인간인 마냥 이준석이를 옹호한 자들이나 기레기 언론은 모두 머리 처박고 물구나무 설하고 후려가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자진사태를 거부한 것을 두고는 그럴 줄 알았다 이준석이가 안 물러나겠단다 드디어 여의도에 정치 건달에서 화한 정치 좀비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게 생겼다며 정치 좀비 주의보 발령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뭐 이제 경찰에 이준석을 겨냥한 수사도 금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강신업 변호사의 주장대로 이준석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런 가운데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만으로도 이준석이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이준석이가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 뭐 이렇게 버티기에 들어갔지만 대표직 유지는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특히 권송동 원내대표는 징계 의결과 함께 대표 권한이 정지되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직무를 대행한다며 이준석이가 불복해도 직무대행 체제는 계속된다고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봉기 대구시당 윤리위원장이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신봉기 교수는 이준석이가 윤리위 규정 제23조 제2항을 근거로 여전히 자기가 징계 처분권자라며 처분 결제를 하지 않겠다고 버틸 수 있다며 그러나 이미 윤리위 의결로 효력이 발생하고 자기재판금지법원의 유추 적용에 따라서 이준석의 징계 처분 결제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순위자로서 당 원내대표가 법정 대리권자로서 권한 대행을 맡으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준석이는 법적으로 오늘부터 당원이 아니라며 당사는 물론이고 당 대표실에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처분의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준석이가 당 대표실이 위치한 국회에 들어올 때도 출입증을 받아야 들어올 수가 있고 당 대표실은 더더욱 출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집기 등 개인 용품을 꺼내기 위해서 잠시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곧바로 퇴출 조치해야 하는 것이 이번 징계 결정의 의미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오늘 징계위 결정으로 당 대표도 당원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준석이가 당 대표로 처음 선출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당 안팎에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젊은 나이만큼이나 당의 개혁과 세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는데 임기 내내 보여준 이준석이의 모습은 자기 정치의 혈안이 된 구태정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자기 정치 구태정치의 결과물이 오늘날 참혹한 결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특히 이준석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당과 경선 대선 과정 내내 당 내용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가출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위기로 몰아넣더니 안철수와의 단위라도 회방 놓기까지 했습니다 급기야 부처님 손바닥 안 손오공 사진까지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안철수 당시 후보를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준석의 회방으로 인해서 단일화 가능성이 줄어들자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극적으로 단일화를 성사시켰는데 결국 겨우겨우 대선에서 승리하자 이준석이는 이제 와서 대선 승리도 자신의 공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도 자신의 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뭐 말 다했습니다 이런 이준석이를 겨냥해서 전효옥 전 의원은 윤리위의 징계 판단은 스테로이드 붓기이지 살찐 게 아니라는 이준석이의 억울함과 울먹거림을 넉넉하게 쳐준 징계 판단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윤리위에 출석하던 이준석의 모습은 퇴학 처분을 받기 전 사고 세게 친 중2병 환자의 모습이었다며 일부 언론이 국민의힘이 내용을 겪을 거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전효옥 전 의원은 이준석이 더 버텨봤자 여론은 냉장고라며 이미 하태경도 준석맘도 이해관들도 그동안 우리 좋았지 이젠 다시 보지 말자라고 조롱했습니다 나아가 이준석 징계 판단으로 국민의힘이 급한 맹장수술을 끝낸 것이라며 이준석은 이제 국민과 당원들께 사죄하고 우주로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대선 끝나고 나서 아무도 자신을 축하해 주지 않았다고 이준석이가 징징거린 것을 두고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우주로 떠난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축하를 하냐고 따져 물으며 이제 더럽게 배운 정치 셀프 정리하고 깨끗한 삶을 배우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버티기 헛짓하기에도 이준석이의 나이가 곧 40이 되니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중년을 잘 보내라고 경고했는데 이 소식을 접했을 이준석이가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처신할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뭐 지금 이준석과 이액관들의 행태를 보건대 상식을 벗어나는 추태와 이 분탕제를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당원들과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당내 상황이 잘 수습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데 직무대행을 맡게 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서 빨리 비대위 체제 전환이든 조기 전당대회든 당이 정상화될 수 있게끔 속도감 있는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이준석 문제로 당이 발목 잡혀서 윤석열 정부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당다운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이에 대한 경찰 수사 역시 속도감 있게 그리고 철저하게 진행이 되어서 어서 빨리 결판을 내기 바랍니다 뭐 이준석이가 기소되면 추가로 탈당 공고나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니 경찰 수사 역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빠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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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